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영어 배우다 보면은요. 짜증나고 화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언제 그랬죠? 처음에는요. 영어 읽으려고 하는데 발음이 불규칙이 너무 많아서 짜증이 나다가 이제는요. 영어 문법 같은 거 배우고 나니까 네, 영어 문법에도 불규칙이 너무 많아서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요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어느 정도 배우고 나니까 비슷비슷한 영어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제가 가지고 온 게 바로 이 친구들입니다. 오늘 가지고 온 것만 해도요. 벌써 10개가 넘는 단어예요. 근데 쓰임도 비슷한 경우들이 있고 특히나 알파벳들이 다 비슷하게 생겼죠. 이거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네가 기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징그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비슷해서 불쾌해요. 저도 이게 전 왜 짜증이 났었냐면 여러분께 강의를 드리려고 제가 이 강의 자료를 만들면서 아, 정말 고뇌에 빠진 거예요.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생긴 것들을 어떻게 여러분께 쉽게 알려드려야 되냐, 이거 정말 강의해야 되느냐 하고 짜증이 났었습니다. 여러분 짜증나고 헷갈리시죠? 아, 우리 짜증나고 헷갈리면 어떻게 하죠?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께 짜증나 보이지만 사실 배우고 나면 끝에 가면 즐겁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각각 어떤 뜻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알아볼 거고요. 여러분, 지금 당장 모르시는 게 있고 헷갈리는 게 있으셔도 괜찮습니다. 어떻습니까? 계속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눈 마주침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결국엔 쉬워집니다. 자, 다음 장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볼 테니까요. 꼭 끝까지 한번 따라오시죠. 자, 처음 가지고 온 거는요. this랑 these에요. 이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몇 차례나 다뤘습니다. 근데 이것만 보면 별로 안 헷갈릴 수도 있지만요. 여러 개 섞어 놓으면 헷갈릴 수 있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거는 th-is, this에요. this는요, 뜻이 이, 이것, 이 사람.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말로도 이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요 가까이 있는 것은 이것이라고 저거하고 저 멀리 있는 것은 저것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요, this는 가까이 있는 이것 내지는 이 사람을 표현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this is a cup, 하면 여기 컵이 있네요. 제가 물을 마시다 오랜만에 오렌지 주스를 따랐어요. this is a cup, 하면 이것은 컵입니다. 내지는요, 우리 사람한테도 써요. this is easy. 누군가한테 우리가 사람을 소개해 줄 때 있잖아요. 아, 이 친구는 나랑 친한 중학교 동창이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요. 아, 이 친구는 장동건이야. 이 친구는 이지야 하고 누군가가 저를 소개해 줄 때 this is easy. 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예를 들면 전화를 걸었는데 여러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띠리리리, 네, 여보세요. 했는데 여러분이 어디시죠? 라고 하는 거예요. 목소리는 서로 알고 있지만 한 번에 못 알아들으면 this is easy. 어, 여기는 나는 이 사람은 이지선생님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this라는 단어는 어느 단어 앞에 쓰여서 예를 들면 week라고 하는 주, 한 주, 일주일주일주일주일 때 한 주라는 단어 앞에 쓰여서 this, 이 주, 이번 주가 되고요. 또 this, year, year 하면 뭐죠? 연이죠. 올해가 되고요. 또 this, morning, morning 아침이니까 this, morning 하면 오늘 아침, 이번 아침이 됩니다. 그래서 this는 정말 널리 쓰여요. 꼭 알아주셔야 되는 단어인데 자, 우리가 단수랑 복수의 개념 여러분 알고 계시죠? 단수는 하나, 복수는 여럿이 쓸 때예요. 여기 컵이 두 개가 있었으면요. 제가 이걸 this라고 이야기 못합니다. 이 것들은요. 바로 this라고 이야기해요. this, 이 것들, 이 것, 이 사람들, 그러니까 저랑 가까이 있는, 나랑 가까이 있지만 여러 개인 건 바로 this라고 하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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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네, 좋습니다. 그래서 this는 하나 있는 이것, 이 사람, this는 여러 개 있는 이것, 들, 이 사람들로 쓰인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this는 제가 예문을 안 차지었습니다. 오늘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한번 일단 달려가 보시죠. 이따 복습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 나온 게요. this만큼이나 많이 쓰이는 that이에요. t-h-a-t. that. 여러분 이거 that 거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that은요. 이랑 반대죠? 저기, 저것, 저 사람 이라고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컵이 저 멀리 있어요. 그러면, that is a cup 이런 거죠. 우리가 컵을 막 찾아오다가 어, 컵이다. 저게, 저게 바로 컵이야. that is a cup.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 여러분, 앞을, 여러분이랑 누군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기 이지 선생님이 멀리 지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죠? that is easy. 저 사람 이지야. 아니면 TV, 저기 멀리 있는 TV에 장동건이 나옵니다. 그러면, that is 장동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his랑 that은 정확히 뭐, 1미터 후부터는 that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저기라고 이야기하는 건 that 어, 여기라고 이야기하는 건 this 우리나라 관점에서 이야기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자, that의 복수형은 바로 those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those, those, those. 네, 그래서요. those는 저들, 저것들, 저 사람들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 배운 거 다 비슷하게 생겼지만 여러분, 잘 한번 눈여겨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this, these 배웠고요. 그 다음에, that, those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울 단어들이요. 제가 쭉 읽어드리겠지만 단어를 읽는 팁이 있습니다. th 발음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소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th 해서, 이랑 이 사이에 혀를 끼우고 th 해야 되는데 성대를 안 울리는 소리인 th 가 있고요. 성대를 울리는 소리인 th 가 있습니다. 이게 서로 실제로 발음 기호도 달라요. 똑같이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번데기 발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th, th 성대 안 울리는 발음이에요. 근데, 대부분 오늘 배울 단어들은 대부분 다 번데기 발음 아니고 th 해서 성대 울려주는 발음이에요. 그래서, 이건 역시도요. this, this, that, those 이렇게 하니까 약간 좀 저랑 안 똑같은 걸 거고요. 혓바닥 내밀고, this, this, that, those 하면 훨씬 멋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2번 장을 만들다가 제가 여러분께 이거를 가르쳐 드려야 되는 게 맞는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바로 2번 장은요. 우리가 대부분 영어에서 문법을 외우다가 포기하는 시점이 바로 이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포기할 만한 문법을 알려 드릴게요. 아주 간단하게 알려 드릴 거고요. 다음번에 다루게 되는 일이 있을 거니까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나온 거요. 우리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they 네, 그들, 레지는 그것들이라는 뜻이에요. 저기 사람들 여러 명 모여 있으면 그 사람들 일하게 할 때 they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끔은 동물이든 아니면 여러 개의 사물들이 모여있던 그것들 이렇게 멀리 있는 것들 이야기할 때 they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우리가 문법 배울 때 아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를 들면 이 문장 하나 있습니다. they are kind 그 사람들은 kind 친절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제가 가로쳐놓고 주격이라고 써놨습니다. 주격 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좀 배우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 주격이라는 말 들으면 짜증납니다. 짜증나요. 왜냐하면 영어는 이래요. 영어는 이렇게 주격, 목적격, 소유격 이런 말들이 생기게 된 이유는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말은요. 은, 는, 이, 가 주어 앞에 붙습니다. 나는, 너는 하고요. 이지 선생님, 이 이런 것들이 붙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목적격 하면 어디 부산을 간다. 아니면 제주도를 간다. 내지는 밥을 먹는다고 해서 목적어 뒤에다가 우리나라 말은 을, 을이라는 것도 좀 붙여주죠. 근데 영어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영어는 그런 게 없는데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네, 어떤 단어가 문장의 어떤 위치에 오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다가 우리가 쓰는 은, 는, 이, 가 내지는 을, 를 이런 것들을 붙여줘요. 그래서 they하고 문장 가장 앞에 오면 그들, 의 그들, 은 그들, 이 뭐 이런 것들로 주어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격이라고 한다. 주격은 주어 자리에 쓰이는 거다. 근데 잘 모르셔도 됩니다. 자꾸 쓰다 보면 그냥 해석이 자연스럽게 돼요. 그 다음 주격까지는 오케인데 그 다음으로 가면 조금 또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어떻게 읽느냐 them이라고 읽어요. them them 한번 따라해볼까요? them them 좋습니다. 이거는요 그들에게 내지는 그들을 이라고 해놨습니다. 그 밑에 제가 가로치고 목적격이라고 썼어요. 그 말인 잭슨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말로 치면 목적어 에 해당하는 녀석들이에요. 이 세 번째 I like 뒤에 them 이 오면서 이것이 뜻이 그들에게 내지는 그들 을로 바뀌는 거예요. I like 나는 좋아합니다. them 누구를? 그들을 나는 그들을 좋아합니다. 라고 우리나라 말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they 저기 여러 명 있는 사람들을 목적으로 쓰고 싶을 때는 they 라고 I like they 라고 안 쓰고 I like them 이라고 써서 쓰는 게 맞다. 그리고 them 이 자리에 있으면 그들 을 내지는 그들에게로 해석해줘라 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시죠? 당연합니다. 저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가? 내 교육 철학이랑 맞지 않는데? 라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알려는 드릴게요. 이해는 하지 마세요.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이거 하다 보면 진짜 돼요. 왜냐하면 어릴 때 여러분 뭐 배웠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 혹시 어릴 때 영어 배우시면서 I My Me Mine 이런 거 외워본 적이 있으십니까? I가 주격이고요. My 소유격 Me 목적격 Mine 이게 뭐죠? 소유대명사라고 하나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문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쭉 가다 보면 이렇게 나와요. They They Their Them Their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번 장에서 배우는 게 바로 They 세 번째 있죠? Their 두 번째 있는 게 Them 네 번째 있는 Theirs까지 배웁니다. 이렇게 외워버리니까 우리가 사실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자꾸 이거 들어간 문장 자꾸 쓰면 되거든요. 자연스럽게요. 그래서 일단 목적격까지 여러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목적격 이해 안 되시면요. Pass 이런 거예요. 사실 I love You 나는 사랑한다 뭐를요? 너를 You got love 뒤에 와서 너 를 이라고 바뀌어버렸다. You 는 그냥 유라고 써도 돼요. 그런 것처럼 They 가 Them 이 되는 게 맞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믹트 있는 건 조금 쉽습니다. Their 따라해볼까요? Their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런 거예요. 나로 치면 My car 하면 나의 자동차인 것처럼요. Their 하면 그들의 자동차예요. 그래서 This is their car 하면 이거는 그들의 자동차야.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Their 도요. 제가 그 옆에다가 소유격이라고 써놨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요. 소유격 나의 나의 거 얘기할 때 My 이런 거 막 배워요. 근데 이 말을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They 자체를 Their 자체를 그들의 라고 외우시면 돼요. 뭐 이런 거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들의 라고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나의 무엇 할 때는 My 뭐 My 컵 이런 거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 그 사람들의 무언가 얘기할 때는 Their 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때 앞에 오는 말이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거의 안 쓰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전혀 받지 마세요. Their 라고 해서 그들의 것 이라는 뜻이에요. 자 볼게요. This car is theirs 라고 되어 있어요. This car 이 자동차는 Their theirs 하면 그들의 것 입니다 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요. 소유대명사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저도 뭐 이런 소유대명사라는 말 안 쓰고도 영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theirs 는 거의 안 쓴다. 오케이 무시. 그래서 제가 이 장에서 여러분께 아셔야 될 거는요. 가장 많이 쓰이는 they 만 일단 아시면 됩니다. 이 them their theirs 같은 경우는요. them 같은 경우는 좀 쓰이고 their 같은 경우는 거의 약간 쓰이고 theirs 는 아예 안 쓰셔도 영어하는데 전혀 무방합니다. 그리고 모르셔도 영어하는데 진짜로요. theirs 거의 거의 안 써요. 그리고 거의 안 써도 영어를 theirs 를 쓰는 정도 레벨이 되고 나면 theirs 몰라도 theirs 라고 하면 느낌을 딱 알 수 있어요. 그래서 they them their 정도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은데 them이랑 their 역시도 나중에 어차피 알게 되십니다. their 외우실 때는 그냥 그들 의 정도만 하시고요. 제가 걱정이 많아서 여러분께 자꾸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자 그 다음 장을 한번 텐션을 또 좀 높여서 확 달려가 볼게요. 자 그 다음 장에 정말 중요한 게 나와요. 앞에 있는 거 싹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t-h-e-r-e 이거는요 무조건 아셔야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제가 나중에 이 their 하나 가지고 여러분께 강의를 하나 드릴게요. 음 너무너무너무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자 이거 their 뜻 뭔지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손들어 보세요. 네 어 저기 한 세 분 정도 드신 것 같은데 뜻이 뭘까요? 네 이거는요 일단 뜻이 없습니다. 네 뜻이 없는 단어들이 좀 있죠 우리 영어에서 네 정확히는 뜻이 좀 없는데 어 우리나라 말이랑 일대일로 매칭되는 뜻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어딘가에 있어요 내지는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there is a cup there is a cup 어 컵이 there is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존재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 저기 뭐가 있네요 뭐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미국 사람들이 가장 흔히 쓰는 표현이 there is 해요. 어 아 배가 고프다 배가 고픈데 어 피자가 있네 there is pizza 이러면 되는 거예요. 어 배가 고픈데 아니 배가 고픈데 목이 마른데 어 물이 있네요 오 there are some waters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뭐 there is a cup of water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되고 내지는 그냥 간단하게 there is water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무언가 있다 라고 이야기할 때 there is there is 라고 하면 뒤에 보통 우리가 단수라고 해요. 어 컵 하나 there is a cup 내지는요 there are 라고 하는데 there are 하면 뒤에 복수형이 나와요. there are two people 하면 저기에 두 명의 사람이 있다라는 말인데 자 이건 어차피 제가 여러분께 강의를 한번 특별히 모아서 드릴 거기 때문에 어 뭐 단수복수 이런 어려운 건 모르셔도 됩니다. 다만 there 가 그냥 미국 사람들이 뭔가 있다고 할 때 there is there are 뭐 이런 거 많이 쓴다 라고 알아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럼 this is랑 that is도 어 this is a cup하고 컵이 저 멀리 있으면 that is가 되고 there is도 또 있네요. 네 맞아요. 또 있어요. 근데 평범하게 그냥 쓰러 there is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여기 내지는 저기라는 걸 조금 강조하고 싶으실 때 this 내지는 that 쓰시면 됩니다. 근데 복잡하다 there is 하나로 정리 끝 there is 그냥 쓰시면 됩니다. 쓰셔도 큰 무리가 없고요. 이 there 같은 경우는요 문장 앞에 와서 there is there are도 되지만 I live 나는 삽니다. I live there 해서 저기 어 난 그곳에 그곳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가 앞에서 알려드린 they, them, they're, theirs 이거 외우지 마세요. there 오늘 하나 there 하나 건조하시면 여러분 오늘 저랑 같이 하는 20분 정말 알차게 보내신 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단어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then then 우리 they도 있었고 them도 있었는데 그러면 then 이네요. then they 뒤에다가 막 알파벳 하나씩 바꿔가면서 우리를 정말 현혹시키고 있는 이 영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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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어가 이래도 우리 열심히 공부해야죠. then then이라는 건 그때 내지는 내지는 그 다음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요. back 하면 뒤에요. back back then 하면 과거에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 예문이 있어요. I was happy 우리 이제는 말할 수 있을 때 시간에 배우고 있죠. was 하면 비동산 그냥 과거에요. 나는 행복해 썼어 then 그때 그냥 그때요. 우리 과거 얘기할 때 아 그때 정말 좋았었는데 그때 정말 감동적이었었는데 이런 거 얘기할 때 쓰는 then 그리고 뭐 또 그냥 제가 그 다음해라는 뜻을 가지고 왔는데 아우 그 친구가 참 밥을 잘 먹더라고 밥을 한 그릇 먹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한 그릇 then 한 그릇 더 먹었어 이런 거 이야기할 때도 쓰입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 여러분 then 잊으셔도 됩니다. 뭐 기억하셔야 됩니까 their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장이에요. 자 여러분 헷갈리시는 거 압니다. 헷갈리시는 거 아는데 일단은 달려가 볼게요. 일단 달려가 보는 게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요 think 랑 thought think and thought think 하면 생각하다 thought 하면 think 생각하다 과거형이에요. 생각해 썼 라고 되고요.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34강 올렸습니다. 거기에 불규칙한 과거 동사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올렸어요. 그것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밑에 있는 THA 에는요 THAN 이라고 해서 무엇 무엇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I am older than you 하면 I am 나는 older 하면 더 늙었다는 거예요. 나는 더 나는 나이가 많아 than you 당신보다 그래서 나는 당신보다 키가 커 나는 당신보다 살이 쪘어 나는 당신보다 돈이 많아 나는 당신보다 달리기가 빨라 등등 해서 우리가 비교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걸 비교할 때 누구누구보다 라고 할 때 쓸 거고요. 이 역시도 비교급이라는 문법을 나중에 저랑 공부할 거예요. 공부할 때 배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THE 우리 이거 정말 정말 많이 봤어요. 이거 뜻 없습니다. 제가 그냥 정관사라고 가지고 왔는데 정관사라는 말 역시도 여러분이 알아 두실 필요가 없어요. 보통 어나 아니면 더 같은 게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붙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땐 어구 어떨 땐 더구 많이 헷갈리시죠? 제가 그래서 어떨 때 어 써야 되고 어떨 때 더 써야 되는지 정리해서 올린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랑 더 구분하는 방법 검색하셔서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더 를 쓰는 걸 알려드리려고 해도 이거는 시간이 5분, 10분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이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에 있는 건 더스예요. 더스 따라서 내지는요 그럼으로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가 사실 저는요 여러분께 정말 망설였습니다. 왜요? 강의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더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지진이 났습니다. 강의가 어려워서 더스 여러분 머릿속에 지진이 났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보통 공부할 때 어떻죠? 네 무얼 하든지 하나하나 하나 천천히 여러분이 외우시고 입으로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께 강의를 해드립니다. 누구보다도 천천히 그리고 자세히 근데 오늘 강의는 어땠습니까? 정반대였죠? 마치 주입식 교육을 하듯이 막 여러분께 밀어넣었습니다. 막 막 막 지식을 막 밀어넣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식을 밀어넣고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다가 강의를 보다가 꺼버리게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영어 어려우니까 겁나서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하려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어공부를 하다보면은요 한 단계 한 단계 정복회에 나가야 되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우리 영어 읽는 법만 해도 여전히 사실 읽는 법도 어렵죠. 왜냐하면 읽을 때마다 바람들이 새로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꽤나 많은 단어를 지금 여러분께서 읽으실 수 있는 상태가 되신 거예요. 네 그걸 극복하고 천천히 나아가면서 문법도 극복하고 단어도 극복하고 이래저래 극복하다 보면 오늘 보여드린 것처럼요 여러분이 헷갈려 하시고 한 번쯤 정리하고 싶은 단어들이 생기실 거예요. 이렇게 비슷비슷한 녀석들은 더더욱 그러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예방주사 차원에서 여러분께 한번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신 거는요 물론 복습하면 좋습니다. 이거 여러분 눈 마주치면 한번 해놓으면요 나중에 나왔을 때 안 헷갈리고 더 잘 외우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 보시고 스트레스 받는 게 제일 안 좋으신 거고요. 제일 안 좋은 순거는 스트레스 받는 거 그 다음에 못 외우시는 거 괜찮습니다. 못 외우시는 거 괜찮아요. 즐겁게 보시면서 다 외우시면 100점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장에서 제가 여러분께 오늘 배운 거 간단하게 정리를 복습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초록색 써놓은 게 우리가 첫 장에서 배웠던 거예요. this 이것 this 이것 들 that 저것 those 저것 들이었죠. 그래서 다 th 발음 the the 발음 났습니다. this this that those 그 밑에는요 they them theirs theirs 가 있습니다. they 그들 them 같은 경우는요. 그들 을 내지는 그들 에게 라는 뜻이었어요. their 하면요. 그들 의 것 할 때 their car 했던 거고요. theirs 하면 외우실 필요 없는 단어예요. 네. 그렇고요. 그 옆에 있는 상단에 있는 their 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오늘 아 세상에서 가장 오늘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 their 네. 그 다음에 then 그때 back then 뭐 think thought then the thus 배웠습니다. 이 친구들이요. 발음도 다 비슷비슷하게 나고 생김새도 좀 비슷비슷합니다. 하지만 쓰임이 확연히 틀린 녀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는 하셔야 되지만 여러분 그냥 한 번 쓱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공지를 드리자면요. 여러분 제가 저도 이제 알아요. 수업시간에 제 수업시간에 어떤 게 가장 여러분이 원하시고 기다리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를 여러분들이 지금 포기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좀 어렵게 가르치고 영어 문법이 좀 어려워지고 있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총 정리하는 영상을 여러분께 올려드렸습니다. 그게 올린 지 지금 어느 정도 됐냐면 한 아직 일주일 정도 됐나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한 시간 조금 넘는 수업이고요. 그 한 시간 30분 만에 여러분께 정리하는 걸 다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전에 올려드렸고 제목은요. 총정리 영어 기초 문법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내가 영어를 한번 정복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꼭 좀 복습을 꼭 꼭 좀 해주세요. 제가 올린 최근에 올린 수업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노력을 기울여서 만든 겁니다. 여러분 꼭 좀 보시라고 90분 만에 제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거의 20강까지 했던 거 한꺼번에 다 커버했습니다. 꼭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 오늘 강의 어려우셨죠? 저도 이거를 가르쳐드리고 발 뻗고 못 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괜찮아요. 이렇게 댓글 남겨주세요. 선생님 괜찮습니다. 이해는 잘 안가지만 그냥 듣고 웃고 말았어요. 아마 이 말이 저한테 가장 위로가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오늘도 복습 내일도 복습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